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개장되기 전에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랠리를 이어갔는데 오늘 나오는 지표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밤에 정역 11시에 4월 고용 추세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미국 측에서는 4월에 민간 고용이 74만 명 증가했다라는 수치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현재 경제 회복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디다라는 월가의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고용 추세 지수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업황 전망이 4개월 만에 좀 꺾인 상황인데요. 특히나 휴대폰과 자동차, 화학 쪽이 하락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고 반면에 철강과 섬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플러스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국내 제조 맥주의 청약에 대한 수요 예측이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국산 수제 맥주의 시장이 3년간 2.7배 성장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흑자로 전환이 된 제조 맥주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수요 예측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내일까지 나오는 수치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NC소프트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일단 1분기에는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증권사 측에서는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2분기 신작 발표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롯데쇼핑 그리고 GS도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CJ제일재당도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부분의 업황이 호주를 보일 것이다 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